이승이나 오해 어제 뵙고 또 뵙고 저기 어디에 뵙니까? 용량한테 여기가 하늘에서 볼 때 여기가 9개의 봉우리가 있나요? 봉우리는 또 옛날부터 하늘을 내려가면 용이 9마리 머리가 있어서 용 봉우리 라고 했다고 서술적으로 내려오고 한 110가구 정도가 마을에서 활동을 해주고 있어요. 아 그러세요? 활동도 많이 하시네요. 근데 너무 광범위해서 찾아보려면 엄청 멀어, 마을이. 현재가 뭐냐면 노령화가 80%가 넘어. 노령화가? 여기가 지금 제일 높은 거네? 그 능세 면에서도 거의 최고 권수준이에요. 그래서 우리 접종할 적에 우리 마을은 따로 그냥 차를 한 대 해줬잖아. 아 그러시구나. 그 있다가 그런 얘기도 해주세요. 치매 이런 건 어떠세요? 치매 그런 건 여기에는 근거는 없어요. 나이 드셨어도. 90이 넘어 오신 분들은 요양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심해가 있어서 이렇게 고생해 버리는 분은 한 두 분 정도 있는데 심하지 않죠?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왔다 왔다 하시죠. 그때 짓고 이거는 그거 훨씬 전해지셨겠네요? 네. 96년 써있어요. 96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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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는 이것도 시에서? 시장님은 우리 마을에 방문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었습니다.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우리 마을에 너무 강범이 돼 있어서 크게는 도울 수가 없고 여기가 일반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쪽에 잠깐 도로 모시고 저희가 이제 에러 사항이나 문제 사항이 있다가 간대될 때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신 거라고 추구하셨고 저희 마을 방문하신 거 환영합니다. 시장님을 비롯해 호 위원장님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찾아서 여기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? 시장님이 저는 여기 방문하실 것을 지수으로 축하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저희 마을이도 많이 좀 국가 되있으니 매 시장님께서 좀 들어보시고 협조하실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뿐입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우리 마을을 위해서 조금만 합쳐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용구머리라 그러죠. 용훈 1위가 사실 이 쪽에서는 조금 길 자체도 난포되어 있어요. 우리 시장님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다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었는데 오셔서 직접 시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기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네. 연준예 회장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도 시장님이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찾아주셔도 감사드립니다. 박수. 211은 제가 좀 넘어고 이쪽은 이제 이천 직단이 쪽으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얼굴이 활짝 피셨구나. 이 아들만 셋이면 이 얼굴이 이 얼굴이 안 돼. 딸만 셋이면 전화해 주지 용돈 주지 그렇죠. 여기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동네네. 네. 이 동네가 좋네 여기가. 아기자기하니. 여기는 옛날에 집 되게 잘 지었다고 지신 집이신데요? 여기를. 네. 내가 여기 보니까 아 이게 동네가 이렇게 뭐. 굉장히 큰 마을인데. 여기 분위기 엄청 좋은데. 마지막에 마음이 짠하네. 어쨌든 해결해 볼게요. 뭐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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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이게. 어? 어? 괜찮아요. 어? 어이 그래요? 아니 이게 신기하네. 야! 어어. 어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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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어 어 어 어 어. 우우우우우우... 화이팅! 화이팅!